오늘 영상은 흉간 화차 영상입니다. 계속되는 흉간에 대한 영상인데 오늘 영상은 조금 더 보기 좋게 포크캠으로 진행을 합니다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행가방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. 여기 그림자 있죠. 그림자. 이게 바로 카메라죠. 자 오늘은 뭐 특별히 주의사항이 없어요. 그동안 흉간 화차 많이 했죠 하면서 보여드렸었잖아요. 요거 하나에 약 2톤 가까이 됩니다. 꽤 무겁죠. 굉장히 무겁고 거대한 제품이죠. 요거 이제 보면은 저 위에 하물차 기사님께서 위에 올라가셔서 저 발을 풀고 계신데 이거 지게차가 저분이 내려온 다음에 하는게 맞아요. 그러나 이제 미리 지금 보면은 저 아래에 있는 흉간 흉간은 다 보여져 있어요. 부르지 않게 보여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. 자 지금 언제 뜰 것인가 저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위에 거 풀어주고 저분 가서 뜨라고 해서 이제 뜨는 중이거든요. 그러나 저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?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제품이죠?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잘 굴러다니는 그런 물체입니다. 오늘 요거 두대 하차 할거에요. 두대. 두대면은 지금 7개씩 실고 왔으니까 14개 하차를 할거거든요.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죠? 바로 그 자리에서 하차해서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. 이게 또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조심이 다르지 않으면은 또 잘 깨지거든요. 조심조심해야 된다는게 살살 움직이고 살살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에요. 이게 보면은 이제 요 부분 있죠? 요런데가 잘 깨져요. 굉장히 잘 깨집니다. 물론 이게 이제 땅속에 지금 이 안에 보면은 요게 지금 묻혀있거든요. 땅속에 묻히는거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금 깨져도 상관은 없지만 묻히기 전까지는 깨지지 말아야 되겠죠? 그리고 깨지는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소장님도 계십니다. 항상 거대한 제품이라도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달아주셔야 돼요. 요거 내려놓을 때 옆에 걸려서 깨진다고 그랬죠? 깨지면은 이제 또 다 부셔갖고 재활용으로 가든지 뭐 폐기물이 되든지 그러잖아요. 하나하나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. 지금 그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줄 바로 여기 전기줄 있죠? 이 전기줄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? 2단 사크 왔을 때 2단 컷 뜰 때는 지게차 이 마스터가 생가방이 여기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기줄을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2톤정도 나가기 때문에 지게빨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한 무게입니다.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한 30cm정도 덜 들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. 지금 이제 이곳 현장은 제가 끝났습니다. 지난주에 다 끝나고 손탈거는 저는 나왔어요. 지금은 이제 지게차 할 일은 없고 나머지 거의 불쌍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이거 2톤정도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? 이거 2톤정도 된다고 2톤정도 나가기 때문에 불쌍기도 6W정도는 대줘야지만 6W정도 대야지만 이것을 들 수 있어요. 그보다 작은 불쌍기는 이거 들려다가는 4분하기 식상이죠? 4분하기 쉽습니다. 오늘은 그동안 흉간 작업하는 것을 계속 보여드린 것을 마지막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? 복습한건 마찬가지잖아요. 한번 또 보는 거니까 어차피 저도 이곳 현장이 다 끝났지만 이곳 현장하는 동안 계속 이곳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흉간 영상이 또 있어요. 또 있는데 그태여 더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것으로 오늘 영상으로 흉간 하차한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형 흉간은 지게팔 넣기도 좋잖아요. 지게팔 넣기도 좋고, 몇 개 안 실려오기 때문에 금방 끝나버리죠. 그러나 이 흉간을 들고 만약에 운반을 해야 된다.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. 현재 이곳 현장은 지게차는 하차만 하고 나머지 운반은 이제 그 불쌉기가 6W이 저희도 작업도 하면서 이 흉간도 날라다 쓰고 있어요. 안 그렇고 이제 지게차 운반 해준다 그러면은 또 지게차 요금이 또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하차 끝났고 두 번째 차 도착했습니다. 역시 이제 이거 하차 할 때도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고 지게팔을 넣어야 돼요.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막 넣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죠. 충분히 신호 받고 사인 받고 지게팔을 꽂고 있습니다. 간단한 작업이라 그래서 완전히 게을러선 안됩니다. 이렇게 이것도 이제 7개 흉간 7개의 간단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. 이거 순간 7개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죠. 그래서 두 개 내리... 두 대... 차 두 대 내리는데 10분?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서 바로 쌓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하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차가 바로바로 오지 않고 오늘은 저 한 대가 조금 늦게 왔거든요. 그래서 아주 시간을 꽉 채웠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죠? 요 밑에 보면 요기 다 고여 놨어요. 요 밑에. 다 고여 나갔고 이게 굴러가지 않습니다. 하나하나 다 고여 놨어요. 이게 만약에 저건 안고이고 그냥 그 끝만 로프만 묶어서 왔다가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러면 저거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큰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기 굴러가지 못하도록 여기 각자 다 고여 놨어요. 요 밑에다가.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는데 안 보이는군요. 이거 들었을 때 한번 보이나 볼까요? 혹시나 보시면 고기보면 나무가 있거든요. 이런 나무들. 나무를 고이고 있어요. 자 이런 작업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? 예 맞습니다.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입니다. 그러나 무게가 무게인 만큼 굉장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돼요. 요거 굴러가면은 대형 사고죠?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실까요?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무 돌로 받쳐 놨죠? 이거 여기도 받쳤고 이 뒤에도 받쳤고 저쪽 끝에도 받쳐 놨습니다. 이 돌을 받쳐서 이게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. 여기서 지금 2단을 쌓게 되면은 이 흠관이 밑으로 내려 누르면서 이게 벌어지거든요. 고여 놓은 게 없으면은 벌어지면서 이게 굴러가 버리죠?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런 펜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굴러갈 일은 없고 오른쪽으로 이제 풀륨관이 있기 때문에 굴러간 일은 없지만 그래도 굴러갈 수가 있겠죠? 이 무게가 있으니까.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굴러갔다가 이 공간이 충분해서 위에 떨어지면은 또 깨질 수도 있거든요. 항상 여기 밑에 고이는 거 잊지 마세요. 이곳 현장은 사실 제 지게차 사무실에서부터는 좀 멀거든요. 멀지만 일단 아침 일찍 가서 내리고 와 보면 되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제가 이제 다녔던 곳이에요. 그리고 거래처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. 일단은 무사히 작업이 다 끝났어요. 꽤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. 이런 영상은 뭐 말이 많이 필요 없죠? 두 개 남았죠. 이거 하차하고 나면 두 개 남았습니다. 이날 제가 요거 빨리 하차하고 지금 또 한참 멀리 가야 돼요. 한 20분 이상 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급하거든요. 마음은 급하지만 작업할 때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작업하는 페이스는 놓쳐서는 안 되죠. 작업하는 페이스는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이 손발까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손발은 항상 똑같은 페이스 페이스를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. 마음은 급하지만 행동은 천천히 뭘 하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오른쪽에 있는 건 대형 풀륨간이죠. 저 풀륨간이 이 흉간보다는 가벼운 것 같아요. 저건 삼면이고 이 흉간은 둥글게 다 막혀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업체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한 2톤 가까이 나가고 저기 한 1.67톤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나갔던 것 같아요. 정확한 무게는 뭐 또 제가 뭐 필요가 없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같은 때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. 길이와 이 크기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다 나와 있어요.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. 이 지게차 작업 뭐 별거 있나요?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. 아무리 빨리 해도 사고 한 번 나면 안 된다 그랬죠?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그럼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바로 이제 또 사무실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